... 이야... 시간이 없어서 미루고 미루다 드디어 보게됐네 이번에 천만 관객 돌파했다는데 그만큼 볼만 하겠지? 야 정혁진! 너도 국밥 중보러 왔냐? 어? 뭐야 최호? 너도 이거 안 봤었어? 이럴 줄 알았으면 같이 애매할 걸 그랬네? 어때? 좀 재밌을 거 같냐? 글쎄... 예고팬만 봤을 땐 잘 모르겠던데? 그래도 본 사람들이 다 감동적이라고 난리더라 맞아! 특히 마지막에 주인공 장례식 장면이 진짜 감동 쩔어! 뭐? 아 몰랐어? 이거 마지막에 주인공 죽어 구, 구라치지 마! 너도 지금 영화 보러 와 놨고 그걸 어떻게 알아? 나 이거 저번 주에 봤는데? 뭐? 아니 미친놈아! 그럼 영화관은 왜 온 건데? 스포하려고 뭐 이딴 정신나간 자식이 다 있어? 야... 미안... 화났냐? 그럼 영화 시작하기도 전에 주인공이 죽는 걸 알았는데 화가 안 나겠냐? 미안 미안... 그래도 결말에 주인공이 유령으로 다시 등장하는 건 말 안 했으니까 참아... 이 새끼가 진짜!!! 하하하하하하... 아... 재밌었다... 어디 또 스포할 만한 거 없나? 응? 야 박민정! 뭐 하냐? 아이 나가! 내 방 들어오지 말랬지! 안 어울리게 공부 같은 거 그만하고 만화 빌려왔는데 안 볼래? 응 안 봐 보나마나 또 범인 얼굴에 범인이라고 낙서해 놨겠지 난 일 시험이니까 방해하지 말고 그냥 가라! 골대가리 주제에 눈치는 더럽게 빠르네 뭔데? 국사? 응 삼국시대부분 그거 나중에 신라가 삼국통일하고 고려 말기에 이성계가 유아도 회군에서 조선 세웅 미친 스포충새끼 방해한다고 엄마한테 다 말하기 전에 좀 꺼져!!! 에이... 개노잼이네 진짜... 응? 흐헤헤헤헤헤헤 휴... 이제 한 과목만 끝내면 엄마!!! 아휴... 이 기집애가 왜 또 고함을 질러대고 있어? 아 저 새끼가 나 내일 시험인데 자꾸 방해하잖아! 뭐? 박채호 넌 동생 공부하는 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방해를 하고 그래? 아이 뭐가 난 공부 도와주려고 예습까지 시켜줬는데 괜히 저러는 거라니까 예습 같은 소리 안 해? 엄마 저 새끼 좀 어떻게 좀 해봐 진짜 저런 스포충새낀 사회에서 격리 시켜야 한다니까 얘는 무슨 그런 거 가지고 오빠를 격리 시킨다고 하니? 오버하는 거 보니까 또 쓰잘데기 없는 걸로 싸우고 있었구만 엄마 드라마 봐야 되니까 아 좀 조용히 좀 해 무슨 드라마? 지금 거실에서 보고 있던 거? 너? 입 다물... 이거 여주랑 남주랑 사실 배달은 남매... 뭐야? 쟤 왜 저래? 헤헤헤헤 저 새끼 엄마한테 드라마 스포 하다가 보니고 인터넷이고 다금지 당했대 진짜? 야... 꼴 좋다! 그럼 이제 뭐 미리 찾아볼 수도 없으니까 스포는 꿈도 못 꾸겠다 헤헤헤... 하아... 말도 마... 아무것도 스포 못 한지 벌써 16시간째야 지금쯤 웹툰 미리 보기 싹 해놓고 애들한테 스포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휴...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야! 마침 잘됐다! 너도 이참에 한번 당해봐! 뭐? 니가 보는 웹툰 오늘 나온 편에서 주인공이랑 여주랑 다시 화해하고 사귀더라 그... 하지마! 아 맞다! 그러고 보니 니가 기다리고 있던 신작 게임 어제 출시됐는데 아직 스토리 못 봤지? 시작하자마자 전작 주인공 머리통 박살나고 완전 개막장이라던데? 으... 그만... 제발 그만해!!! 오... 야! 철리아! 박차호! 정신차려! 야 박차호! 서... 선생님? 우리 아들이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음... 아드님의 병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뭐... 뭐라구요? 아니 우리 아들한테 무슨 병이 있다는 거예요? 아드님의 병은... 스포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이 새끼야? 농담이구요 아드님은 스포일러 증후군입니다 스... 스포일러 증후군이요? 네! 하루에 스포일러를 최소 10번 이상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병이죠 그럼 만약... 스포일러를 10번 이상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건 스포라서 말씀드릴 수가 디진다 진짜 스포를 하루에 10번 이상 못하게 되더라도 사실 별일은 없습니다 휴...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서 좀 탈모가 오는 정도 안돼!!! 스... 스승님! 제발 저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아직 결혼은커녕 여친도 못살게 번 이제 갓 스무살 된 모솔 진다 대학생인데 탈모라니요! 그럼 매일 꼬박꼬박 스포일러를 10번씩 해야죠 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고통받는다고요!!! 그... 합법적이고 정당한 스포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 그런 직업이 어딨어요!!! 어... 저기... 당신! 여친 없지? 오, 우와! 진짜 용하시다! 어떻게 하셨어요? 못생겼습니까 그래 아무튼! 무얼 알고 싶어서 찾아왔는가? 저, 저는... 여친이 언제쯤 생길지... 아니 애초에 생기긴 하는건지... 음... 생기긴 생길거다 어, 언제 생겨요? 음... 한 3년 후 정도면 생기겠구만 와... 나, 나도... 여친이 생기긴 하는구다 이름은 아스카고 일본인 여자친구예요? 저 일본인 여친 사귀는게 로망이었는데... 흐흐... 아스카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람은 아니고 리얼돌이야 네? 리얼돌 모델 넘버는 EDD-2023-422 아니 장난치지 말고 좀 제대로 알려달라고요!!! 당신 진짜 점쟁이 맞아? 그냥 사기치는 돌팔이지!!! 이봐 당신... 정말 진정한 미래를 알고 싶나? 예? 미래를 안다는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야 그래도... 알고 싶나? 어, 알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간다!!!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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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벤져스 우속작에서 아이언맨의 의지를 이어받은 스파이더맨이 팀원들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결국 다토 스트레인지가 만든 포탈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 야이씨 아멘 아이씨 여러분! WHO